예배의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쿠마제일 침례교회 2021년 하나님의 VIP 1기가 2월 7일 주일 오후 1시에 N209호에서 시작합니다. 4주 과정에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1월 30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벽예배와 2021년 교회 사역과 단임 목사님 청빙 등을 위한 기도회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1일부터 현장에서 드리는 새벽예배를 재개합니다. 교회 웹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새벽예배를 위해 입장과 방역, 방송실에서 자원봉사로 섬겨주실 성도를 모집합니다. 자원하여 섬겨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기도 56기가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중부기도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께서는 로비에 사인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주 보내세요.